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발용점장! 행복하다! beginners tunic 그런데데데 banjo 치맘들 민지 Window 소금 후추냉이 감자 USIC 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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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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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간장게장 양념게장 먹방 레츠고! 오늘 음식은 정수게장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간장게장부터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개가 컸나요? 다 레츠고 암 찹쌀떡 찹쌀떡 오와 우와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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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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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밥도둑 얘는 밥을 비벼서 꼭 먹어야 할 맛입니다 와 이 간장게장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서 비린거 못먹으시는 분은 힘들수도 있는데 이 양념게장은 와 이건 무슨 치킨보다 맛있어요 양념치킨 이런거 생각도 안나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쿡 osu 무 미쳤다 미쳤다 자, 밥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간장게장용, 하나는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게장 비빔밥 자, 먹어볼게요 간장게장 비빔밥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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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fascinated 간장게장 rose 마라 kl 강아지 간장 when 아삭아삭 와... unbelievable 와... 우와... 너무 맛있다 화룡점정 간장과 양념의 조화 이것도 맛있네요 행복하다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저는 양념게장 양념게장 소스가 말도 안됩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